오늘 동작은 허리가 아플 때 할 수 있는 사이드 스트레칭 루틴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는 오른발이 앞쪽으로 갈 수 있게끔 가부자 자세로 앉아주실 건데 왼발이 편하시면 왼발을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. 오른손 바닥으로 내 왼쪽 무릎을 감싸주실 거고 배꼽도 왼쪽 무릎을 향해서 같이 돌려주세요. 왼손을 머리 위로 뻗어주시고 손끝을 뻗으며 내 척추도 더 위쪽으로 길게 올려볼게요. 숨을 한번 마셔보고 내쉬며 사이드 오른쪽 사선으로 더 멀리 보내줄게요. 다시 마시고 정면 올라옵니다. 둘 내쉬며 오른손 끝 사선 향해 더 멀리 셋 후 한 번만 더 가볼게요. 마시고 하나 후 여기서는 조금 기다릴게요. 넷 셋 둘 하나 정면 천천히 올라옵니다. 그대로 앞쪽에 있는 다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양쪽 발끝이 오른쪽을 향할 수 있게끔 앉아주실 거예요. 오른손으로 내 다리 살짝 뒤편을 잡아주실 거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왼손을 크게 휘저어서 올라올게요. 사선 뒤쪽을 가리킵니다. 내 왼쪽 무릎부터 손끝까지 더 길어져요. 다시 천천히 다운 둘 내쉬고 후 다시 천천히 센터 두 번 더 반복할게요. 셋 하 내려오시고 한 번 더 하나 위로 업 천천히 다운 내려옵니다.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. 아까 반대발 하셨다면 저랑 다른 발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왼발을 앞쪽으로 가게끔 다시 앉아 볼게요. 엉덩이 쳐지지 않게끔 척추 위쪽으로 세워주실 거고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주실 건데 배꼽은 정면을 향하는 게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돌려 볼게요. 오른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주시고 내쉬며 왼편 사선 쪽으로 더 길게 늘리기 마시고 정면 올라옵니다. 둘 내쉴게요. 후 마시고 셋 후 마지막 한 번만 더 진행할게요. 라스트 하나 후 여기서는 조금 기다리실 거예요.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센터로 올라옵니다. 마찬가지로 양쪽 발끝 왼편을 향하게끔 앉아 주실 거고 왼손으로 내 힙 가까이를 짚어 볼게요. 오른손 뻗어요. 마시면서 손끝 멀리 내쉬고 내쉬고 둘 내쉬어 볼게요. 두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. 셋 센터 한 번만 더 하나 천천히 센터 올라올게요. 양쪽 발바닥을 붙여주세요. 양쪽 다리를 살짝 풀어서 무릎에 살짝 휴식 시간을 줄게요. 양쪽 발바닥을 붙여주세요. 양쪽 발바닥을 붙여서 고관절을 늘려보고 가겠습니다. 이때 내 뒤꿈치와 몸 사이의 간격은 한 뼘보다 조금 더 넓어도 괜찮고요. 너무 꽉 끼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마시며 어깨 으쓱 올려주셨다가 옆구리의 길이를 더 길게 늘려주시고 날개뼈를 내려볼게요.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끝을 앞쪽을 향해서 쭉 뻗어주세요.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옵니다. 손을 다시 내렸다가 키 세워주시고 양손 앞으로 나란히 내쉬며 한번 갈게요. 이 동작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. 마시고 내쉬어 볼게요. 액세 천천히 센터 되돌아올게요. 오른쪽 다리를 사선 앞쪽으로 펼쳐주시고 왼쪽 다리는 옆쪽으로 열어서 시우자 모양이 될 수 있게끔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할게요. 오른 팔꿈치를 내 무릎 앞쪽에 대주실 건데 힘드시면 내 다리를 감싸주고 가셔도 괜찮아요. 왼손을 머리로 엎드려올게요. 이때 꼬리뼈부터 정수리가 앞쪽을 향해서 더 멀리 길어지실 거예요. 숨을 한번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더 길게 늘려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손을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바깥쪽을 열어볼게요. 일곱 여섯 더 길게 뻗습니다.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왼손 크게 펼쳐서 오른발 끝 가까이 마시며 겨드랑이 열고 내쉬며 정수리를 더 멀리 밀어낼게요. 셋 둘 하나 천천히 센터로 돌아옵니다. 반대쪽 이어서 진행할게요. 왼쪽 발 사선으로 오른발 접어주시고 엉덩이를 잘 앉아주세요. 왼팔꿈치 무릎 앞쪽에 놓으시거나 무릎 위에 얹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. 꼬리뼈부터 가슴, 척추 더 길게 올리기 오른손 끝을 펼쳐줄게요. 숨을 들이마시고 척추 더 길게 늘려보고 내쉬며 오른손 끝 누가 바깥쪽으로 잡아당겨요. 8 7 6 5 허리 체크 4 3 2 1 그 손 그대로 사이드 스트레칭 겨드랑이 더 오른쪽 열어줍니다. 숨 마시고 내쉬며 더 멀리 밀어내기 4 3 2 1 오른손 끝 크게 펼쳐 올라올게요. 마지막은 닐링 상태로 사이드 스트레칭을 해볼게요. 왼발은 톤 닐링 상태 일어서 무릎 꿇기 자세 오른 다리를 사이드 펼쳐주실 건데 무릎과 뒤꿈치가 일직선이 되게끔 맞춰줄게요. 숨을 들이마시면서 십자가 모양처럼 양손 끝 멀리 정수리도 더 높이 내쉬며 왼손을 바닥에 터치 오른손 끝을 더 멀리 밀어낼게요. 4 3 2 1 대힘 주고 오른손 크게 휘저어서 올라옵니다. 반대쪽 바로 진행할게요. 오른다리 밴드, 왼다리 사이드 무릎과 뒤꿈치 같은 각도 맞춰주시고 양손 끝 펼치고 정수리 밀어 업 내쉬고 오른손 터치 왼 옆구리 더 길게 이때 어깨 아래 손목이 위치합니다. 4 3 2 1 배에 힘주고 다시 한번 올라올게요. 톤 닐링 상태에서 엉덩이와 뒤꿈치 바닥 털썩 양손 머리 위로 깍지 깰게요. 옆구리 더 길게 엉덩이 왔다 갔다 도와주실 거고 센터에서 홀드 바닥으로 한번에 툭 떨어뜨려 볼게요. 1 2 2 3 4 4 5 5 5 6